이번 시간에는 인쇄 및 프린터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서 인쇄를 하려면 프린터가 있어야 겠죠 그래서 시작 단추를 누르면 설정에서 장치 그리고 프린터 및 스캐너에 가시면 사용 중인 프린터를 선택을 하면 되요 사용 중인 프린터를 선택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한컴 pdf 라고 하는 프린터기를 선택했다 라고 했을 때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대기열 열기와 관리 장치 제거가 있어요 대기열 열기는 뭐냐면 인쇄작업 목록 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가 되고 있는 목록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장치를 제거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 세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시작 단추를 또 누르면 윈도우 시스템의 제어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할 수 있죠 장치 및 프린터에 가시면 사용 중인 프린터를 선택해서 주소 표시줄 아래 도구 모음에 장치를 추가하게 되면 또는 프린터 추가 라든가 인쇄 목록 작업 목록 보기라든가 또는 인쇄 서버 석성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장치 제거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제어판을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제어판의 장치 및 프린터에 가보면 이러한 도구들이 쭉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열 열기와 인쇄 작업 목록 보기를 클릭하면 동일한 대화상자 창이 나타난다 이거랑 이거랑 같다는 얘기예요 대기열 열기 대기하고 있는 것을 여는 것이고 인쇄 작업 목록을 보는 거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서 아이콘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바로가기 메뉴에서 인쇄를 선택하면 또는 인쇄 작업 목록 보기를 하게 되면 문서 창 아이콘에 끌어다 놓으면 인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대기열 열기나 또는 인쇄 작업 목록 보기 창에다가 문서를 작성한 파일을 거기다가 드래그 한다는 얘기예요 드래그하면 자동으로 인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아이콘을 끌어 놓으면 인쇄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이것은 지금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은 뭐예요 설정의 장치에 가면 이 장치에 프린터 및 스캐너를 클릭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프린터를 추가하거나 스캐너를 추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해당하는 프린터를 선택하면 대기열 열기나 관리나 장치 제거를 할 수 있고요 또 프린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나 프린터 서버 속성이라든가 또는 문서 검색 드라이버나 인쇄 드라이버 다운로드를 하거나 또는 프린터의 상태를 변경할 수 있는 이런 도움 말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쇄 작업 시 프린터 아이콘이 작업 표시줄의 알림 영역에 표시가 되죠 그러면 그 부분을 더블클릭해도 역시 인쇄 작업 목록 보기 창이 뜨게 되죠 그래서 인쇄 작업 내용을 보려면 작업 표시줄에 표시된 프린터 아이콘을 더블클릭하면 아까 금방 말씀드린 거죠 더블클릭하면 인쇄 작업 목록 보기 창이 뜬다라는 거 그래서 인쇄가 완료되면 얘는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사라지게 되죠 사라진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인쇄 대기열에는 인쇄 대기 중에 문서 표시가 되며 목록의 각 항목에는 인쇄 상태 및 페이지 수와 같은 정보를 제공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쇄 상태하고 페이지 수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어디에서? 인쇄 대기열 이거랑 인쇄 작업 목록 보기 창이랑 같은 말이에요 근데 자꾸 다르게 쓰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요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쇄 대기열에 있는 문서의 인쇄 순서를 변경할 수 있으며 여기서 중요한 거 인쇄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거 프린터의 작동을 일시중지하거나 일시중지할 수 있죠 계속할 수도 있고 인쇄 대기 중인 모든 문서의 인쇄를 취소할 수 있다 인쇄를 취소할 수도 있어요 일시중지도 할 수 있고 인쇄의 순서를 변경할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거는 시험에 자 지문에 종종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 잘 알아두시고요 인쇄 작업에 들어간 것도 강제 종료 시킬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강제 종료 가능하다라는 거 자 다음에는 프린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프린터를 설치하고 제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프린터 설치는 시작 단추를 눌러서 설정에 가면 장치에서 프린터 및 스캐너에서 프린터 또는 스캐너 추가를 누른다고 했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봤던 프린터 및 스캐너 추가를 통해서 장치를 검색하고 설치할 수 있고요 프린터 삭제는 설정에서 장치에서 프린터 및 스캐너에서 그 중에 장치 제거 프린터를 선택하면 장치 제거 여기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프린트 PDF라고 하는 프린터를 선택을 했을 때 클릭을 하게 되면 대기열 열기와 관리와 장치 제거 있는데 여기에 있는 장치 제거를 누르면 프린터를 제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삭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프린터는 한 컴퓨터에 여러 개를 설치할 수 있죠 그건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제한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마음대로 설치하면 되고 프린터의 공유 이거는 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시험에도 종종 나와요 한 대의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를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다른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작업이다 그렇죠 공유를 하려면 공유가 되어 있어야지만 네트워크로 연결된 프린터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프린터와 연결되어 있는 것들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로컬 프린터라고 하는데 프린터하고 컴퓨터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걸 로컬 프린터라고 하고요 또 내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는 컴퓨터에는 프린터기가 없지만 저쪽에 연결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에서는 프린트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네트워크 프린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 프린터와 네트워크 프린터를 공유 설정할 수 있다는 거고요 동일한 네트워크 내에서 여러 대의 프린터를 공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트워크가 다르면 당연히 안 되겠죠 동일한 네트워크 내에서 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프린터 공유를 하는 방법 어떻게 하냐 시작 눌러서 설정에 가서 장치 그리고 프린터 및 스캐너에서 공유할 프린터를 먼저 선택한 다음에 관리를 누릅니다 이제까지 아까 대기열에 대한 것도 해봤었고 장치 제거도 해봤는데 관리는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관리를 클릭하면 디바이스 관리에서 프린터 속성이라고 있습니다 프린터 속성을 클릭하고 거기에서 공유 탭을 눌러서 이 프린터 공유를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주면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프린터 공유에 대한 거는 종종 시험에 나오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다음 보죠 자 그러면 로컬 프린터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사용자가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터로 로컬 프린터라고 한다 바로 어떤 형태예요? 바로 이 형태죠 직접 컴퓨터와 프린터기가 어떻게 이런 USB 케이블이나 기타 장치로 연결되어 있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형태가 바로 뭐예요? 로컬 프린터다 라는 거고요 네트워크 프린터는 여기에 있는 BCDE 같은 경우는 직접 이 컴퓨터에 뭐가 있어요? 프린터기가 연결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프린터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네트워크 프린터라고 한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로컬 프린터, 여기에 있는 이 로컬 프린터 같은 경우가 여기 있는 이 로컬 프린터를 우리가 집에서 많이 쓰이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면 회사에서는 각 컴퓨터마다 다 프린터기를 설치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로컬 프린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네트워크 프린터로 설정을 해주면 된다 설치할 때 선택해주면 되는 겁니다 로컬 프린터냐 네트워크 프린터냐 물어보거든요 설치할 때 그러면 이렇게 직접 연결되어 있으면 로컬 프린터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고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네트워크 프린터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개의 프린터 중에서 뭐가 있냐 바로 기본 프린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기본 프린터가 설정이 되어 있어야지만 기본 프린터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초록색 동그라미에 V표가 체크되어 있는 이 프린터 이 프린터가 바로 기본 프린터인데요 이 프린터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지만 뭐가 돼요? 얘로 출력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인쇄 시 특별히 프린터를 지정하지 않았을 때 자동으로 사용되는 프린터를 뭐로 한다? 기본 프린터라고 한다 그냥 내가 프린터기 선택하지 않고 그냥 출력 눌렀는데 어떠한 프린터기에서 출력이 돼요 그럼 그게 바로 기본 프린터라는 얘기입니다 그 프린터기를 제어판에서 확인해 보면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설정 장치 프린터 및 스캐너에서 기본 프린터로 설정할 프린터를 선택하고 프린터를 선택하면 관리에서 아까 얘기했었죠? 관리에서 아까 뭐도 했어요? 공유도 했었죠? 디바이스 관리에 가서 기본 값으로 설정이라고 클릭을 하거나 여기 팁을 참고하래요 인쇄 대기열 열기에서 거기에 보면 인쇄 작업 목록 보기 창에서 프린터 메뉴에서 기본 프린터 설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선택해 줘도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또는 제어판에서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기본 프린터 설정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기본 프린터는 사용자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삭제가 가능하다라는 거 언제든지 변경할 수가 있어요 기본 프린터는 한 대의 컴퓨터에 한 대만 지정할 수 있다 여러 대를 동시에 지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프린터기는 여러 개 있지만 기본 프린터는 한 대입니다 기본 프린터가 아닌 프린터로 인쇄하려면 프린터 목록 중에서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는 한컴 PDF에서 프린터를 했다고 치면 이번에는 HP 프린터에서 프린터를 할 거다라고 할 경우에는 HP 프린터를 선택해 주고 인쇄를 누르면 바로 HP 프린터로 인쇄가 된다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네트워크 프린터 또는 추가 설치된 프린터를 기본 프린터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프린터는 기본 프린터라고 하는 것은 로컬 프린터뿐만 아니라 로컬 프린터뿐만 아니라 뭐예요? 네트워크 프린터도 역시 기본 프린터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윈도우에서 내가 본 내 기본 프린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냐 윈도우 10에서는 시작 단추를 눌러서 설정에서 장치에서 프린터 및 스캐너에서 윈도우에서 내 기본 프린터로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이라고 하는 것을 체크를 해주면 가장 최근에 사용한 프린터를 뭘로 한다? 기본 프린터로 설정한다는 얘기예요 가장 최근에 사용한 프린터를 뭘로 기본 프린터로 설정한다라는 거고요 윈도우 내에서 기본 프린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 선택 취소해야만 선택을 취소해야만 기본 프린터를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자동으로 선택되는 거예요 기본 프린터가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기본 프린터를 선택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윈도우에서 내 기본 프린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체크된 부분을 체크를 해제를 한 다음에 기본 프린터를 변경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잘 알아두시고요 자 스프리라고 하는 기능인데요 프린터에는 스프리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스프리 뭐냐라는 걸 먼저 알아보면 중앙처리 장치인 CPU는 속도가 빠르죠 근데 여기에 있는 입출력 장치 즉 프린터기를 말하는 거죠 프린터기는 속도가 느립니다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이 속도 차이를 보완해 주기 위한 게 바로 뭐예요? 바로 스프리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이 스프리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보조기억 장치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해서 그 명령을 주변 장치로 전달하여 처리하는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스프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앙처리 장치와 같이 처리 속도가 빠른 장치와 프린터와 같이 처리 속도가 느린 입출력 장치들의 속도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스프리라는 것을 어디에? 하드디스크 즉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을 해놓은 다음에 그리고 그걸 가지고 프린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이러한 현상을 볼 수 있느냐 프린터의 반응을 기다릴 필요 없이 컴퓨터는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다른 작업 스프리 기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프린터를 보내놓은 상태에서 인터넷도 할 수 있고요 음악도 들을 수 있고요 또 문서도 작성할 수 있고요 영화도 볼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죠 이거 동시에 같이 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의 바로 스프리 때문에 가능합니다 만약에 스프리 기능이 없으면 프린트할 동안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어요 기다려야 돼요 프린트가 끝날 때까지 그래서 주변 장치도 자신의 속도에 맞게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어 작업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스프리 기능이 있기 때문에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프린터 등의 출력 장치에 적용하는 것을 출력 스프링이라고 하고 이를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를 스플러라고 한다라는 거 용어니까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스프링은 인쇄할 내용을 어디에다가 보조기억 장치는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하고 백그라운드 작업 이러한 상황에서 우선순위가 낮아 화면에 보이지 않고 실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인쇄한다 그래서 스프링으로 인쇄할 때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프린터가 인쇄 중이라도 다른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스프리라고 했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한 페이지 단위로 스프링을 인쇄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전부를 한 번에 스프링한 후 프린터로 전송하는 이런 인쇄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라는 얘기죠 한 페이지씩 계속 스프링해서 인쇄하는 방법이 있고 예를 들면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있다라고 하면 1페이지부터 1페이지 2페이지 스프링하면서 계속 이렇게 출력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부를 한꺼번에 스프링한다는 얘기는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쭉 다 저장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출력하는 이런 형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출력 대기 순서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인쇄 작업 목록 보기 창에서 순서를 바꿀 문서를 선택하고 문서 메뉴에서 속성에서 클릭한 다음에 일반 탭에서 우선순위를 높음에서 낮음으로 또는 낮음에서 높음으로 출력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자 인쇄 및 프린터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프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 기억해 두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노컬 프린터와 네트워크 프린터 그리고 프린터 공유를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